제가 오늘은요 타이거 토이님 이벤트에 탱매 카드가 또 당첨됐는데요 테루가 있고요 이렇게 윙속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당첨됐지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네 중복 지금 세 개째 중복 세 개째인데 이게 지금 구독은 많은 시청은 해드릴 텐데 오 오 오 오 이야 레드홀 네 처음으로 제가 레드홀을 뽑았습니다 역시 진정한 피닉스 아니겠습니까 예 넌 내 카드 어 내 골 내 골이 할 것 네 안녕하세요 단복킹입니다 오늘은 그 타이거 토이님께 택배 갔어요 후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신청 감사드립니다 됐습니다 이런 이런 색깔 촬영이 처음 만들고 오거든요 솔직히 옥탈을 발랐습니다 먼저 하이거 토이님 채널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채널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거 토이님 정첨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개봉의 곳곳은 바로 오간입니다 가방 먼저 보겠습니다 만타리 사일런트 암프로치 슈마 마하 스피드 어 왜 슈마 밖에 안나오죠? 슈마 블레이지 로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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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러가 또 나왔네요 피로든 블랙리러 오 뭐 하이거 토이님인데 택배가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타워토스는 5분이 타인키지 국가스 문출 두번째로는 에반드 미슬링 아워 모바일 아아 아 아 중복 콜렉이 네 됐습니다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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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테 러비즈야 네 바이어스 귀여운데 자령 모바일 아 타이타민 네 네 오 독성 블랙미러 바이어스 굿 틀 워 멋진 눈 IDE 눈 였 눈 화면 구멍 눈 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조리 토요입니다. 오늘은 타이거토이님께 당첨이 된 터닝맥 카드를 보여드릴건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타이거토이TV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네가 왔는데요. 제가 미리네가 다행히 중복이 아니고요. 지금 미리네가 블랙미러같아요. 블루랜드면 좋겠는데 블랙미러같네요. 그럼 일단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되게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다짐은 터닝맥 카드에 당첨되서 그런게 아니라 제가 원래 타이거토이님을 타이거토이님 방송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미리네. 자 일단 맥카드는 일단 맥카드 먼저 짜잔 무관 없는 카드에요. 예비방망이 자 오 옥타 단단한 쑥밥 자 마지막 모바일 쿠폰은 어 빛나는거다. 크로키 크로키 커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미리네 맥카드말 고 와 미리네 정말 예쁘네요. 근데요. 블랙미러는 별로고 블루랜드가 나왔으면 정말 좋은건데 미리네가 블루랜드죠. 네 블루랜드 한번더 맥카드말 고 안녕하세요 보름딸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이거토이님 이번대 투 이벤트 투에 당첨이 되가지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죠. 아 제가 학교갔다는데 동생이가 다 뜯었어요. 하연의 버닝쿠어 제가 오팔 속속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 동생이 이거까지 뜯었네. 또 블루랜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라이브 이벤트 받은 것도 블루랜드였는데 블루랜드 이예요. 그렇지 않냐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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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가 잘하시는거같은데 제가 당첨이 안되고 다른 분이 당첨될거같은데 당첨되어서 정말 기쁘고 꼭 다 2개지만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타이거토이님 이벤트 당첨 후기입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비닉스 비닉스는 있습니다. 카이거토이님이 받아서 이렇게 단첨됐어요. 여기 뜯었어요. 사용 설명서 일단은 어떤 액카드 3장 액카드 3장은 킹조스 아이스샷 타나소스의 볼트 스파이크 테로 용의 손결 테로 용의 손결 안타깝게도 블랙미러가 나왔네요. 메카니멀 아이고 50점 이게 짝퉁인데 짝퉁 에바는 거의 속성이 이렇게 반대로 되더라구요. 블루랜드가 잘 뜨긴 하지만 안녕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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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